가을의 마지막 절기이자 설이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오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 제주와 조천은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림과 대정 17도, 고산 18도로 어제 아침 기온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산지에도 흐린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도서지역의 현재 기온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주말부터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주말부터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주말부터는 가을 추위가 찾아올 런스를 발효됩니다.